안녕하세요. 혹시 인터뷰 한번 가능하실까요? 제가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에 대해서 지금 인터뷰하고 있는데 혹시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뭔지 아시나요? 제가 문과라서 잘 모르겠어요. 죄송해요. 누런을 봤는데 혹시 화장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? 그거 미술 재료 아닌가요? 그냥 탄 같은 그런 느낌? 처음 들어보는데 몸에 안 좋은 유해물질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아크릴라마이드는 탄수화물이 많은 식물성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입니다. 아크릴라이였다. 아크릴라이였다. and 아크릴라이였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